네 반갑습니다 가족들과 다 같이 확인했을 때 정말 너무 기뻤고요 눈물이 나올 줄 알았는데 눈물은 안 나오더라고요 너무 기쁘니까 엄마랑 일단 붙고 너무 기뻐서 껴안고 핸드폰을 거의 날아가서 찾을 수 없을 곳에 가 있었어요 친한 친구들한테 선생님들께 먼저 전화드리고 전화했는데 다 고생한 만큼 결과 얻어서 다 기쁘다고 해서 저도 같이 애들과 기쁘게 즐길 수 있었습니다 Q. 종합학원? 저는 종합학원, 재수학원을 다녔는데 종합학원을 다니다 보면 아침 일찍 가서 밤늦게까지 학원에서 나오지 못하면서 계속 공부만 하는 게 아무래도 가장 힘들었고 저는 재수할 때도 계속 체대를 가고 싶었기 때문에 운동도 신경 써야 돼서 공부도 하면서 운동도 같이 하는 것이 좀 힘들었습니다 Q. 종합학원의 성대가 국어 비중이 높아서 중요한데요? 저도 국어를 그렇게 잘하진 않았지만 현역 때보다는 그래도 올렸기 때문에 말해드리자면 국어도 성적이 오르는 게 잘 안 보이는 과목인데 저는 현역 때 그래서 거의 국어를 포기를 했었는데 제주도에는 그렇지 않기 위해서 기출 문제부터 처음부터 보자고 마음을 먹고 한 선생님을 골라서 그 선생님의 커리큘럼을 끝까지 따르고 그리고 학원에서 다른 국어 선생님들이 알려주는 기술들을 다 하나씩 해보면서 자기한테 맞는 기술을 자기 것으로 만들면서 계속 많이 풀어보면서 자기만의 공부 방법을 찾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종합학원의 성대는 어떻게 할까요? 화장문은 빨리 끝내면 좋은 건 맞지만 너무 빨리 끝내라고 하다 보면 화장문에서 틀리면 되게 치명적인 실수가 될 수 있으니까 천천히 꼼꼼히 계속 화장문도 소홀히 하지 말고 열심히 해서 시간을 단축하는 식으로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Q. 문학 같은 경우는 많은 작품을 보는 게 일단 중요하고요? 문학 같은 경우는 많은 작품을 보는 게 일단 중요하고요 그 기출에 나왔던 작품을 보고 그 기출 작품까지 다 완벽하게 봤다면 기출에 나온 작가들의 다른 작품들도 시간이 된다면 한 번쯤 읽어보고 공부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Q. 비문학을 풀 때 저는 다른 선생님한테 배운 건데요? 일단 비문학을 풀 때 저는 다른 선생님한테 배운 건데요 기출 문제를 보다 보면 비문학도 글이 다 구성이 구성이 비슷한 구성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걸 기출을 많이 풀다 보면 어떤 비문학이 나왔을 때도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구성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구나 하면서 여기서 어떤 문제가 나오겠다 이런 식의 감이 생기거든요 그런 감을 찾을 수 있도록 기출을 계속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비문학은 어떤 기출을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비문학은 어떤 기출이 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선생님인데 대성마임에게 김승리 선생님 승리 선생님이라고 계시거든요 Q. 비문학은 어떤 기출이 있나요? 그 선생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수학도 저도 기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중에 보면 기출 문제집인데 경찰대학교, 사관학교 기출 문제집 5년치를 다 모아놓은 두꺼운 문제집인데 저는 재수 때랑 현역 때 합쳐서 그 똑같은 문제집만 한 여섯 번 정도 푼 것 같아요 기출 문제를 다 한 번 풀고 오답까지 다 해도 다음에 풀 때는 또 틀리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때마다 오답을 하면서 다음에 안 틀려야겠다는 마음으로 풀고 그렇게 풀다 보면 솔직히 문과 수학은 나올 수 있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유형을 보다 보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하고 기출 문제 풀었던 거 바탕으로 하면은 대폭은 풀리고요 21번, 30번 같은 경우에는 버리고 푸는 게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 정도 실력이 됐을 때부터 사설 문제집을 풀면서 어려운 문제를 풀어가다 보면은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 수학은 인강을 듣지 않았어요? 저는 수학은 인강을 듣지 않았어요 저는 기출 문제집만 풀고 학원을 다니신다면은 그 기출 문제를 혼자서 풀어가지고 해설도 될 수 있으면 보지 않는 게 좋거든요 그러다가 진짜 정 모르겠다 했을 때 선생님한테 질문하고 그러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어려운 문제를 풀 때는 한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문제를 풀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수학 푸는 게 재밌어질 수도 있어요 Q. 수학은 많이 풀어봐야 한다? 수학은 많이 풀어봐야 한다? Q. 수학은 많이 풀어봐야 한다? Q. 수학은 많이 풀어봐야 한다? Q. 수학은 onder uhhh 수학의 VIDATION Q. 수학 책임 low 미 áreas explained Q. 수학BMissa Q. Marian global 현역 때는 인강을 들으면서 공부를 했고 재수 때는 인강을 듣지 않고 학원에 있는 선생님만 들었어요 근데 현역 때 제가 했던 실수는 사람들이 다 겨울방학 때 한 번 개념을 해놓는 게 좋다고 했는데 계속 놀다가 한 과목밖에 하지 못해서 모의고사를 처음에 봤는데 되게 많이 틀리는 거예요 근데 수능에서는 한 문제만 틀려도 2등급 맞는 게 생활과 윤리라는 과목이기 때문에 생활과 윤리가 다른 과목에 비해서 내용이 쉽긴 하지만 그래도 만점을 맞아야 하기 때문에 소홀히 하지 말고 사탄도 역시 기출부터 보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기출을 다시 풀면 사탄 같은 걸 거의 다 맞거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출 문제에 나온 선지가 있는데 선지에 나온 내용이나 그 보기에 나온 내용 거기에서 다음 년에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내용을 숙지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회문화는 일단 20번의 도표 문제가 나오니까 그 도표 문제 전에 다른 문제들을 정확하게 빠르게 풀고 도표로 남은 시간에 투자하는 게 좋은데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도표 문제를 풀어야겠다고 빠르게 도표만 풀면 안 되고 그 앞에 거를 다 맞췄을 때 도표를 풀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개념 도표에만 너무 집중하지 말고 앞에 개념이 나오는 단어부터 깔끔하게 끝나고 도표를 푸는 게 더 중요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사는 제가 제사학원에서 매달 모의과자 볼 때 반에서 꼴등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방학 기간이 일주일인가 2주일 정도 있었는데 그때 한국사 단기 특강 같은 인강도 있고 학원에서도 하니까 그거 듣고 수능에서 2등급 받았습니다 운동할 때는 저는 솔직히 재수하면서 잘 됐었는데 시즌 시작하고도 잘 되다가 슬럼프가 솔직히 찾아와요 그럼 슬럼프 때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왜 이렇게 기록이 안 나오지 하는데 그때마다 저는 제가 쓴 학교에 입학했을 때를 생각하면서 좋은 생각만 하고 이겨내다 보니까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다시 기록이 점점 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슬럼프를 이겨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강영철 선생님이 저를 많이 도와주셨는데요 그 처음에 운동 시작했을 때 거의 만점에 가까운 기록이 나왔는데 성대는 그 시영장에 가면 변수가 되게 많은 학교이기 때문에 저는 되게 완벽하게 하고 싶었고 영철 선생님이 그 마음을 잘 알아주셔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정도까지 다 운동을 도와주셨고요 현역 때는 정말 진짜 그냥 항상 몸이 아프고 그냥 몸 아파도 계속 운동만 하고 약간 그런 식으로 해서 오히려 그게 기록이 더 안 나왔던 것 같은데 영철 선생님이 가르쳐 주실 때는 할 때 빡세게 하고 쉴 때는 휴식을 충분히 취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는 테스트 봤을 때도 더 기록이 더 잘 나왔고 실기 다가왔을 때도 적당히 휴식을 취하니까 실기 때 좋은 기록이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총점을 봤을 때 총점을 봤을 때 사실이니까 그런 말을 해주셔서 더 열심히 해서 이렇게 좋은 결과가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재수 시작하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재수로 최대 가는 게 어떻게 보면 유리한 점도 있지만 되게 힘든 점도 많거든요 재수를 하다 보면 공부도 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작년에 했던 걸 다시 한 번 하는 거니까 운동할 때도 그렇고 공부할 때도 그렇고 저는 슬럼프가 오는 시기를 잘 버텨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때마다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서 대학생활 하는 상상하면서 하다 보면은 이겨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재수하면서 느낀 건데 자기가 열심히 하면 어떻게든 보상을 받게 돼 있으니까 그거를 생각하면서 힘들더라도 조금 참고 열심히 끝까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대 가자 화이팅! ccp%& 좌우 ccp%!